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지난 30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기일 일총괄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률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총괄 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안해온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잠했던 독감 시즌이 올해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서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신 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자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완화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올겨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불어 독감 감염 위험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독감 시즌은 일반적으로 2월의 절정을 이루지만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독감 사례가 텍사스, 뉴멕시코 등의 일부 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과 독감 증상은 구분이 어려워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까지 영유아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5번째 위력을 보인 허리케인 이연이 28일과 29일 플로리다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NN은 지난 28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연으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연는 지난 27일 최고 시속 155마일 강풍과 폭풍 해일을 동반해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마을이 홍수로 뒤덮이는가 하면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고 정박 중인 배가 뒤집히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 전역에서 허리케인 여파로 지난 29일 기준 약 250만 가구와 사업장이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 NHC는 이연이 29일 오전에 상당한 규모의 홍수와 함께 플로리다주 중부지방을 지나 오후에 대서양까지 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상청 NWS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던 이연이 다시 강화되면서 오늘 3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재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비상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청교도 유적지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메이플라워 2호를 시작으로 플리머스 락, 청교도 무덤,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을 탐방하고 보스턴 다운타운 퀸시 마켓에서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바다를 따라 산책하는 절벽 산책코스 클리프워크, 뉴코트 다운타운, 홍해처럼 갈라지는 모세의 섬을 방문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CBSN은 미국 기독교 성지술래와 탐사여행을 전문 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며, 2023년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2월 19일에서 2월 26일 노아의 방주와 창조 박물관 탐사여행을 4월 10일에서 12일 등으로 계획하고 동행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는 기관 등 단체 여행은 원하는 일정에 출발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